아들, 딸들아, 잘 있었니? 분명히 나의 퀘스트 지난 돌아온 탕자 퀘스트 영상은 생물학적 아들, 딸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습적 측면에서 이제 와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댓글, 제가 여러분들 제 댓글 다 보는 거 아시죠? 아, 아주 참신해 어떻게, 대단해 여러분들 빨리 이 입시판을 떠나고 이 문학적 소양을 뽐낼 수 있는 무대로 가서 여러분들 글 쓰세요, 와 분명 나는 그 얘기를 했는데 왜 댓글에는 뭐 여전히 82년생이냐라는 말부터 그만해, 그만 좀 해라, 지금 4년째 어, 아바이 밑에 숭대 그 제일,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제일 기억, 제일 충격적인 댓글은 눈을, 눈을 떠보니 김지영이 내 아버지였었고 그 순간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거든 아, 응애, 응애 이 댓글은 여전히 많고 이 다음 퀘스트는 뭐냐고 궁금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좀 너무하지 않니? 응애, 응애 내 아빤 누굴까? 눈을 떠보자 아, 했더니 내가 있어, 이렇게요 아이씨, 말 좀 됐나? 눈을 다시 감고 싶니? 아이씨, 이게 어때서? 이 피자 아닙니다, 그리고 좀 그만하십시오 이 영어 제 얼굴 모양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자, 아까 그 이전 캐스팅에 제가 돌아온 탕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와서라도 내가 당신 아버지 얘기에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버지는 어서와 임마,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실제는 없지만은 상상을 해보는 거야 다시 아버지 품으로 왔어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 이제 알겠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씨, 뭔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 여러분들을 치면 이제 수능 날까지 한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돼 일단 다시 집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가 또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면 아주 밑바닥부터, 집 청소부터 시작해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네가 안 했었던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하려다 보니 남은 기간에 내 마음이 콩당콩당 막 쫓기는 느낌에 아 이럴 바에는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쪽으로 눈이 가게 마련이죠 예, 인간들은 원래 그렇죠 어, 그러한 걸까지 한 번 가정했을 때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아버지, 영어 아버지 김지영님 김지영어 처음부터 단어 다시 외우고 다시 다 읽고 이렇게 하는 게 남은 기간에 너무 좀 그런데 이제 와서 처음부터 하기는 좀 다 그렇고 차라리 읽을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 경중을 따져 가면서 좀 필요 없어 보이는 수식어구를 흐리게 읽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라고 말하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 예전에 뭐 사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질문 게시판에 올라왔던 질문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아, 이 질문 올리신 그 친구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에게 제가 했던 대답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 자, 이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어, 그릴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스킬을 부려가면서 전치사 명사고 뭐 버려가고 뭐 수식어 덩어리 빼고 이러면서 핵심만 문장의 뼈대만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 들 수 있지요 근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질문에서 첫 번째 문장이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칩시다 I study English in my house 자, 경중을 따져보세요 어디가 중요한 거고요? 어디가 가벼운 거예요? 봐, 나는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는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처럼 수식어를 흐리게 읽으면서 필요한 것만 쫙쫙쫙 뽑아낸다 라는 방식으로 가신 친구들은 아마도 이런 전치사에다가 명사 덩어리는 사실 크게 없어도 되는 부분이니 주어, 동사, 목적어의 핵심 정보만 알고 갈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제일 최종적으로 남는 잔상은 아, 영어 공부한다! 가 남겠네요? 그리고 이건 가벼운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진짜 얘들아 아, 화난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없어요? 제발 이러니 안 되는 거라고, 얘들아 아니, 그런 걸 아예 안 했던 친구들은 그냥 원래대로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뭐, 미리부터 지워서 핵심만 읽어 내려간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어디가 중요한지를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냐고 만약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어떡할래? My house always makes me feel good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 얘들아 어떤 한 개의 문장을 읽었을 때 어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확 느낄 수 있는 문장이 있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부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쉽지 않다고 다시요 결국엔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수능장에 들어가시면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냐면 아무리 뭐 경중을 따지면서 수식어를 흐리 난 특히나 이제 경중을 따진다 이거는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난 이게 좀 문제라고 본다고,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질문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어디는 그냥 대충 썰을 푸는 데가 있고 어디는 진짜 이건 진짜 핵심이다 라고 주는 데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수식어를 흐리게 읽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이 문장에서 나는 집에서 공부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집에서 공부한다 나를 강조하는지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집에서 공부가 중요한 건지 나는 공부에 영어를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냐 집에서 그럼 영어가 중요한 건지 나는 영어 공부한다 집에서 이게 중요한 건지 네가 어떻게 하냐고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전치사란 명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덜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문장을 보니 야, 내 집은 나를 항상 기분 좋게 만드는 장소래 그러면 이거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는 건데 아, 내가 공부하는 장소가 나한테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지 어떻게 개별 문장 하나에 가지고선 만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제 말에 그럴 거면 영어는 뭐 하려고 다 읽어요 특정 부분만 읽고 정답 내시면 되죠 다시 제가 이 빈칸 수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내가 현장이나 인강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지문 하나를 다 읽고 나서 어디가 중요하고 안 좋고 중요하고 안 좋고 정답을 정답만 이렇게 내는 걸 만약에 테스트하면 예를 들어 선지가 하나밖에 없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만 테스트하면 그러면 뭐 그냥 뭐 어느 정도만 읽어도 될 것 같아 소위 말하는 발취독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될 사람들이야? 오답 선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이야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오답을 딱 골라내서 깔끔하게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애들과의 싸움을 붙여서 얘를 확실하거나 이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냐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봤을 때 저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들의 홈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거 요령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라는 그들이 한 말 난 그거 여러분들 아무리 니네들이 뒤늦게 돌아온 돌아온 탕자라고 해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메시지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었던 것들에 대한 좀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문장 나오면 중심되는 건 뭐라고? 공부? 아니 나? 아니 영어? 아니야 집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다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거에 대답 제가 해드릴 수 있죠 경중을 따지면서 수식어를 흘리게 읽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답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식어구 지금처럼 수식어구라고 하는 것들을 흘리게 읽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아니 처음에 내가 뭔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경중이 눈에 보이고 수식어구들이 눈에 이렇게 다 쳐나갈 수 있는 거는 나는 참 좋다라고 보는데 시작부터 수식어는 안 봐도 되는 거 세상에 그런 글이 어디 있니 얘들아 너도 그러면 너 글 쓸 때 너도 글 쓸 때 이런 수식어 덩어리는 막 힘 빼고 쓰니?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니? 아니잖아 어디가 중요한지를 뭘 통해서 드러내지? 이어지는 문장들 통해서 뭔가 더 강조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드러내잖아 아니 이거 봐봐 작년 아이고 손가락이 좀 그렇다 작년 작년 엔수분들은 기억나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새들이 나와 울새라는 로빈이라는 울새가 나오거든 근데 얘가 지가 아는 새가 눈에 보일 때와 모르는 새 스트레인저를 볼 때랑 반응 자기 울음소리의 반응이 좀 달라진다 뭐 그런 줄거리야 노래의 선택도 달라지고 노래의 길이도 달라지고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이 질문이 그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 근데 작년에 난 너네들이 자꾸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면 틀릴까봐 하는 얘기거든 지금 이거 작년에 이 전반적 줄거리를 몰라서 틀리지 않았어 애들이 자 애들이 모두 다 어디에 집중했을 것 같니 당연히 하우에버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은 하지 그건 누구나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이 문장이 여기까지 가거든 퍼즈 버튼 잠깐이라도 누르시고 여러분들 이 문장 읽었을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지금 해봐 애들아 해봐 해봐 요 문장 읽고선 핵심이 되는 거 난 간다 자 보통 읽으면 이제 애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봐 그러나 오 중요해 This difference is responding 내가 아는 네이버인 놈인지 아니면 처음 보는 놈인지에 대한 어떤 울세의 반응 아는 놈 아는 놈 모르는 놈 이 반응의 차이가 결 발생한대요 오직 어떨 때만 발생한대요 네이버의 내가 아는 놈의 노래가 큰 스피커에 의해서 연주될 때 그때 발생한대요 대충 이제 읽고 나서 남는 이미지가 어떤 느낌일 것 같니 얘들아 아 그러니까 요 반응의 차이는 라우드 스피커 큰 스피커라고 하는 거 그거에 의해서 노래가 막 연주될 때 이 반응 차이가 나는구나 뭐 그런 잔상이 남아 근데 또 이럴 때는 왜 또 바이 전치자 명사 이건 또 왜 안 돼 그럼 제일 중요한 정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라우드 스피커 뭐 이런 느낌이다 선지 한번 봐봐 얘들아 퍼스 버튼 누르시고 만약 그렇다면 너의 선지는 어디로 움직였을 것 같니 나 간다 어디로 갔겠니 라우드 스피커 볼륨 아 이렇게 죽는다 내가 걱정스러운 게 이걸 해서 여러분들 구월평가원 보기 전에 이 이슈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또 비슷하게 틀릴 거라니까 지문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알아 근데 어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발췌를 하는 느낌이거나 어떤 자기 느낌이 좀 가시면 그 선지가 널 기다린다니까 라우드 스피커 볼륨 시간 다시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지금 이 how ever 문장이 여기서부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까지였잖아 아까랑 똑같은 얘들아 어떤 한 개의 문장만 읽고선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를 먼저 판단하는 건 되게 위험한 짓이야 그럼 뭐까지 가봐야 돼? 이어지는 문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더 강조하는지를 반복을 느껴야지 자 두 번째 문장 if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거든 pause 버튼 누르시고 이걸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뭐 하면 뭐 된다라는 소재 간의 관계 논리적 관계를 따져서 위의 문장과 공통점을 잡아봐 자 해보세요 나 갑니다 자 아까는 봐봐 오직 뭐 할 때만 그 차이가 난다고 큰 스피커가 있는데 얘가 어디 놓여 있어 어떤 경계에 놓여 있어 뭐 얘와 얘 사이에 스피커가 중요한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장 읽었더니 볼륨 스피커 이게 중요하니 기준이 뭐니 기준이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지만 기준이 뭐야 만약 뭐 하면 뭐게 되는데 똑같은 네이버의 송이라는 것이 플레이 되는데 add another boundary 그러니까 또 다른 boundary에서 연추되면 이런 건 저렇게 여겨집니다 라는 식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 라우드 스피커니 아니야 결국 이 지문에서의 소리에 대한 차이 인식의 기준은 누구였었다 boundary였어 스피커가 아니라고 근데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전치사 더하기 명사 뭐 뭐 이런 걸 다 과로 치사 쳐서 해버리면 정답 어떻게 낼 건데 하고 싶은 말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신 탕자들아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소리가 어떤 경계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륨이 아니라고 그럼 정답 뭐겠는지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탕자야 탕자가 아닌 분들은 괜찮아 이제 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여러분들아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시기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란다 그러니 제대로 그릴 길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어떻게 내가 문장끼리 연결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잡아서 나머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끼는 건 좋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디만 중요한지만 막냐하게 읽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냥 단어만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 둥둥 떠다니는 단어가 밑에 선지에 나오는 순간 너의 손이 굴러가서 틀리게 될 것 같은 걱정에 따라서 이 애비가 얘기한다 이거야 부탁해 얘들아 처음부터 수식하고 흐리게 읽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제대로 글 읽게 공부하십시오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